31. 조리에 사용하는 냉동식품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완만 동결하여 조직이 좋다. 2. 미생물 발육을 저지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3. 저장 중 영양가 손실이 적다. 4. 산화를 억제하여 품질 저하를 막는다. 정답은 1. 완만 동결하여 조직이 좋다. 32. 조리기구의 재질 중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것은? 1. 유리 2. 도자기 3. 알루미늄 4. 성면 정답은 3. 알루미늄 33. 달걀을 이용한 조리식품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오믈렛 2. 수란 3. 치즈 4. 커스터드 정답은 3. 치즈 34. 소금 절임 시 저장성이 좋아지는 이유는? 1. pH가 낮아져 미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2. pH가 높아져 미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3. 고삼투성에 의한 탈수효과로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된다. 4. 저삼투성에 의한 탈수효과로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된다. 5. 밀가루의 용도별 분류는 어느 성분을 기준으로 하는가? 1. 글리아딘 2. 글로블린 3. 글루타민 4. 글루텐 정답은 4. 글루텐 36. 소고기의 부위별 용도와 조리법 연결이 틀린 것은? 1. 앞다리 불고기 육회 장조림 2. 설도 당 샤브샤브 육회 3. 목심 불고기 국거리 4. 우둔 산적 장조림 육포 정답은 2. 설도 당 샤브샤브 육회 37. 젤라틴의 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젤라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된다 2. 설탕의 농도가 높을수록 응고가 방해된다 3. 염류는 젤라틴의 응고를 방해한다 4. 단백질의 분해 효소를 사용하면 응고력이 약해진다 정답은 3. 염류는 젤라틴의 응고를 방해한다 38. 과일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다르게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은? 1. 아보카도 2. 수박 3. 바나나 4. 감 정답은 1. 아보카도 39. 전자레인지의 주된 조리 원리는? 1. 복사 2. 전도 3. 대류 4. 초단파 정답은 4. 초단파 40. 닭고기 20kg으로 닭강정 100인분을 판매한 매출액이 100만원이다 닭고기의 kg당 단가를 12,000원에 구입하였고 총양념 비용으로 8만원이 들었다면 식재료의 원가 비율은? 1. 24% 2. 28% 3. 32% 4. 40% 정답은 3. 32% 41. 생선에 레몬즙을 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신맛이 가해져서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2. 생선의 비린내가 감소한다 3. pH가 산성이 되어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된다 4. 단백질이 응고된다 정답은 1. 신맛이 가해져서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42. 튀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고온 단시간 가열로 영양소의 손실이 적다 2. 기름의 맛이 더해져 맛이 좋아진다 3. 표면이 바삭바삭해 입안에서의 촉감이 좋아진다 4. 불미성분이 제거된다 정답은 4. 불미성분이 제거된다 43. 생선의 조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생선은 결제조직의 함량이 많으므로 수별조리법을 많이 이용한다 2. 지방 함량이 낮은 생선보다는 높은 생선으로 구이를 하는 것이 풍미가 더 좋다 3. 생선찌개를 할 때 생선 자체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찬물에 넣고 은근히 끓인다 4. 선도가 낮은 생선은 조림국물에 양념을 담백하게 하여 뚜껑을 닫고 끓인다 정답은 2. 지방 함량이 낮은 생선보다는 높은 생선으로 구이를 하는 것이 풍미가 더 좋다 44. 계량 방법이 잘못된 것은? 1. 된장 흑설탕은 꼭꼭 눌러담아 수평으로 깎아서 계량한다 2. 우유는 투명기구를 사용하여 액체 표면의 윗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한다 3. 저울은 반드시 수평한 곳에서 0으로 맞추고 사용한다 4. 마가리는 실온일 때 꼭꼭 눌러담아 평평한 것으로 깎아 계량한다 정답은 2. 우유는 투명기구를 사용하여 액체 표면의 윗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한다 45. 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제조간접비와 직접원가의 합이다 2. 판매관리비와 제조원가의 합이다 3. 판매관리비, 제조간접비, 이익의 합이다 4. 직접재료비, 직접농후비, 직접경비, 직접원가, 판매관리비의 합이다 정답은 2. 판매관리비와 제조원가의 합이다 46. 대상집단의 조직체가 급식운영을 직접하는 형태는? 1. 준위탁급식 2. 위탁급식 3. 직영급식 4. 협동조합급식 정답은 3. 직영급식 47. 밀가루조리에 베이킹파우더를 사용할 때 적합한 것은? 1. 강력분 2. 중력분 3. 박력분 4. 준강력분 정답은 3. 박력분 48. 덩어리 육류를 건혈로 표면에 갈색이 나도록 구워 내부에 육즙이 나오지 않게 한 후 소량의 물, 우유와 함께 습열 조리하는 것은? 1. 브레이징 2. 스튜잉 3. 브로일링 4. 로스팅 정답은 1. 브레이징 49. 식품검수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화학적 방법 영양소의 분석, 첨가물, 유해 성분 등을 검출하는 방법 2. 검경적 방법 식품의 중량, 부피, 크기 등을 측정하는 방법 3. 물리학적 방법 식품의 비중, 경도, 점도, 빙점 등을 측정하는 방법 4. 생화학적 방법 효소 반응, 효소 활성도, 수소이온농도 등을 측정하는 방법 정답은 2. 검경적 방법 식품의 중량, 부피, 크기 등을 측정하는 방법 50. 한천 젤리를 만든 후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 표면으로 수분이 빠져나오는 현상은? 1. 삼투현상 2. 이장현상 3. 님비현상 4. 노화현상 정답은 2. 이장현상 51. 인분을 사용한 밭에서 특히 경피적 감염을 주의해야 하는 기생충은? 1. 십이지장충 2. 유충 3. 회충 4. 말레이사상충 정답은 1. 십이지장충 52. 무구조충 감염의 올바른 예방대책은? 1. 개나 가재의 가열 섭취 2. 음료수의 소독 3. 채소류의 가열 섭취 4. 소고기의 가열 섭취 정답은 4. 소고기의 가열 섭취 53. 사람이 예방접종을 통하여 얻는 면역은? 1. 선천면역 2. 자연수독 면역 3. 자연능동 면역 4. 인공능동 면역 정답은 4. 인공능동 면역 54. 쥐에 의하여 옮겨지는 감염병은? 1. 유행성 야선염 2. 패스트 3. 파상풍 4. 일본 내역 정답은 2. 패스트 55. 눈 보호를 위해 가장 좋은 인공조명 방식은? 1. 직접 조명 2. 간접 조명 3. 반직접 조명 4. 전반악산 조명 정답은 2. 간접 조명 56. 중금속과 중독 증상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카드뮴 신장기능 장애 2. 크롬 비중격 천공 3. 수은, 홍독성 흥분 4. 납, 섬유화 현상 정답은 4. 납, 섬유화 현상 57. 국소진동으로 인한 질병 및 직업병의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은? 1. 보건 교육 2. 완충장치 3. 방열복 착용 4. 작업시간 단축 정답은 3. 방열복 착용 58. 쓰레기 처리 방법 중 미생물까지 사멸할 수는 있으나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1. 소각법 2. 투기법 3. 매립법 4. 재활용법 정답은 1. 소각법 59. DPT 기본접종과 관계없는 질병은? 1. 디프테리아 2. 풍진 3. 백일해 4. 파상풍 정답은 2. 풍진 60. 국가의 보건 수준 평가를 위하여 가장 많으신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는? 1. 조사망률 2. 성인병 발생률 3. 결핵이완율 4. 영하 사망률 정답은 4. 영하 사망률